난 누구야? 넋살 덕미스라고 본인이 잘 모르는 거야. 우리가 걔네 그냥 디스하면 돼. 욕하면 걔네들이 그냥 물 거야. 잘 들어라, 비스메이저 잔바리들아. 헛미스, 넌 자키스도 못해보고 밀키스나 홍래는 근육되지. 디스곡이 아주 화끈한 게 나왔다고. 넋살의 덕살은 박살이 많고 제발 살살 해달라고 빌지. 빌지, 넋살 아줌마 빌지도 없으세요. 오늘은 내가 쏘다고 빡. 어디 또 X같은 놈들이 그냥 게잘을 떨었더라고. 뚝배기 날려버려. 넋살 한번 제보를 하다가 들어가 보자고 어떤 놈들인지. 어휴, 나 이거 못해봐.